그룹을 잡는 배를 찾아야 돼. 제발 진짜 잡았으면 좋겠다 제발. 야 실패하면 일본이야. 뭐야 야 저 뭐야. 우와 엄청 커. 이거 뭐야 색깔 이상한데? 우와 이거 뭐야. 종국이야. 종국이 형이 그 마음이야. 전 일본 가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일본 갈게요. 두 명 살아남기 위해서. 몽골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에요. 기와마토로는 사랑의 땅이에요. 저분이신 것 같은데? 저분 저분. 우리가 너무 어렵네. 어떻게 멀어지게. 멀어지게. 인선 실패 아니에요? 이거 어디나 거야. 누군가 실패 아니에요? 야 너. 도망가. 안네. 오오오오오오오오. 정말 되게. 아이다. 감정적이고. 엄청. 엄청 엄청 비만적이야 언니 되게 고단하다 그렇지 고단해요 정 언니 이거 녹화하고 오면 완전 포도하치고 재밌는데 저녁에 드라마 촬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힘들어 내일이 가야 집에 가니까 잘해 이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